여기에 원래 사연은 제보자의 말로는 근처 저수지가 있는데 죽음의 저수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고 옆에 바로 저수지가 있어요.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은 어느 날 원인 모를 화재가 나고 그 뒤로 방치.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화재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. 저수지에 있는 수살기의 기운이 식당까지 영향이 미쳐 흉가가 된 곳. 인명피해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내용들을 정해봤을 때 이전에 제가 왔을 때 한번 유폐를 왔을 때 그때 기운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. 여러 가지로 센 곳은 맞다. 확실히 제가 또 몸속 느껴봤기 때문에 안 가본 것도 아니고 도망치듯이 쫓기듯이 나왔으니까. 뭔 소리야? 2021년 4월 18일 여행 44탄 공포 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민 뭔 소리야? 공포 방송 넘버원 뭔 소리야? 소리.. 사람소리.. 사람소리..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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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뭐야..? 저거 어떻게 저럴수가 있지..? 저거 어떻게 저럴수가 있을까요? 저거 어떻게 저럴수가 있을까요?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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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혹시 계십니까?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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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 깜짝이야.. 아 이따.. 여기가 치아다.. 그때 이 치아에서.. 기운이 다 나왔어.. 또치, 또치, 또치 계십니까? 방금 뭔 소리..? 혹시 누구 계세요? 또치, 또치, 또치 계십니까? 안에서 뭐 소리나..? 안에서 뭐 소리나.. 자꾸 도심으로 끌려주세요.. 또치, 또치, 또치 안에서 누굴 계세요? 하지 마세요!! 하지 마세요!! 혹시 안에 계십니까? 혹시 안에 계세요? 혹시 안에 계십니까? 계세요? 뭐야? 누구세요? 어? 저거 뭐야? 저기 두 군데 있어 뭐가? 저기도 있었어 방금! 나 봤어.. 잠깐만.. 얼굴 같은 거 봤어? 하얀 얼굴.. 잠시 들어갈테니까 화를 좀 삭히시고 얘기로 하시게요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잘해.. 그만.. 그만.. 얜.. 또치즈니스 벌리지마!!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십니까? 어디 계십니까? 제가 텐빈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텐빈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.. 와.. 지금 기운이 너무 섰어 지금 너무 느리고 있어 어디 가는데.. ni hamm li hun sm 으악!! 누가 당겼어..? 잠깐만.. 뭐 당겼어..? 저 안에 지금 누구 있어..? 또치즈니스 올리면 안돼 x3 한번만.. 똑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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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arade고냑이 쥬어 쥬어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ㅋㅋ 건강한